안녕하세요. 판례공보호원장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5일자 판례공보 형사 대포통장과 대양범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7, 8, 6, 6 판결입니다. 사건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방조로 기소한 사건인데 검사가 상고해서 파괴한 정도 유죄로 된 거죠. 피고는 대마를 사회에 구입했습니다. 대마를 사고 나서 대마 구입 대금을, 매수자금을 판매자한테 주겠죠. 판매자한테 어떻게 주냐면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서 차명계좌에다가 대금을 넣어줍니다. 이 사람이 차명계좌인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차명계좌. 그러니까 검사가 피고인을 판매자의 불법 수익 은닉의 방조로 기소한 겁니다. 불법 수익 은닉이 뭐냐면 불법으로 수익한 거를 발견하기 곤란하도록 숨기는 거. 그 숨기는 거를 불법 수익에서 수익 은닉죄로 따로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취재한 재산은 자기 명의 재산을 갖고 있어라. 근데 그거를 딴 사람 명의로 하면 별도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도로 딴 사람 명의로 갖고 있는 거에 너가 도와줬으니까 방정으로 기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원심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대포통장 입금은 불법 수익 은닉 가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대항검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법 수익에다가 내가 받아서 여기다 입금하는 건 보통 안 하죠. 받아서. 보통 바로 입금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불법 수익 은닉은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차명계좌에다가 계속 입력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뇌물이 있다고 쳐요. 뇌물. 뇌물이 있는데 뇌물을 이 사람에게 줘야 돼. 줘야 되는데 그 사람 명의 통장에다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차명계좌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줄 때 요것도 불법 수익 은닉의 방조 행위가 되느냐. 원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대항범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총칙 공범 규정에 적용이 안 돼서 무죄 선고를 했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항범 관계가 있죠. 대항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총칙 규정이 적용이 안 되고 무죄 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포통장 입금이 과연 대항범이냐. 불법 수익 은닉의 방조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구성요건 자체가 서로 대항된 존재가 필요할 때 대항범이다. 그런데 구성요건이 단독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대항범 형태로 실현되는 경우는 대항범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수익 은닉은 혼자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해서 양쪽이 집어넣는 거는 대항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칙 규정이 적용되고 따라서 방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을 제3자 계좌로 보내준다. 이러면 불법 수익 은닉이 될 수도 있죠. 또 제3자한테 준다. 이것도 불법 수익 은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법원은.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범죄 관련 자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경우에는 범죄 수익 은닉의 방조형위가 거의 대부분 성립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지나치게 처벌장이 확대돼요. 이렇게까지 확대되니까 불법 수익 은닉이 어마어마하게 확대되는 거죠. 그런데 좀 약간 이상해요. 너무나 처벌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웬만한 사람은 다 걸려드는. 그러니까 뭐 지금 차명에다가 보내면 대충 다 방조형위로 늘 수도 있는 거죠. 모든 범죄에서 불법 수익 은닉이 손쉽게 인정된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거의 모든 범죄의 불법 수익 은닉이 그냥 세트로 다 합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심은 이런 경우에 가끔 원심의 고민도 이해는 되죠. 원심은 또 이런 걸 다 처벌할 수 있는 게 과연 맞느냐. 매매대금 좋은 증거를 다 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타인 통장에 넣었다고 해서 불법 수익 은닉이 돼버리면 너무 처벌이 너무 광범위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경우 대항범으로 많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항범이 아닌데 대항범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발견돼요. 어쨌든 이제 이 사건은 대법원이 아니라고 본 거죠. 이 변호인은 대항범 주장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대항범은 의외로 이상한 곳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꽤 종종 있어요. 대항범 법률에서 잘 기억해두고 구속 조건 자체가 서로 한쪽이 있으면 다른 쪽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게 대항범이에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있으면 매수자가 있죠. 이 하료끼리는 서로 방조 이렇게 안 돼요. 각각 처벌하게 각각 처벌하고 예를 들어서 판매는 5년, 매수는 1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을 판매의 방조 행위, 공범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대항범 법률이죠. 어쨌든 대항범은 잘 정리해서 필요할 때 꼭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항범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관련 특별한 행정법규라는 각종 공법 규제의 방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항범 규정은 꼭 기억해둬서 나중에 필요할 때는 잘 써둘수록 기억해 주기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